나쁜 생활습관 기름진 음식 섭취 늘 속이 불편한 분 예전 같지 않은 건강 건강의 기본 장 건강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락토핏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내 몸에 핏 락토핏 종근당 건강 더 이상 장 건강을 등한시 하지 마십시오 이제 구매율 1위 섭취율 1위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를 만나십시오 장은 단순히 소아 배출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장의 비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고 이렇게 신경세포가 사는 제2의 뇌 장 건강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해균이 많아져 장 속에 독소가 쌓이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을 위해 종근당 건강이 또다시 나섰습니다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하루 한 알 단 한 알의 힘 유해균 억제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장까지 살아서 가고 오래 사는 고품질 생유산균 100세 청춘 100세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를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지내세요 종근당 건강 유산균 모델 전인화도 함께하고 방송인 이상벽도 함께하고 전설의 4번 타자 김봉연도 함께하는 유쾌 장쾌 몸쾌 강타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생유산균 파워큐 구매율 1위 섭취율 1위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핀 2017년형 신제품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장 건강부터 꼭 챙기십시오 1개월분 또 1개월분 또 1개월분을 더 3개월분 한 세트 이 모두를 9만 9천원 아닙니다 파격적인 가격 5만 9천 8백원 5만 9천 8백원 한 달 19,934원 하루 6백원 골 캔커피 하나도 안되는 감수로 내 몸의 건강을 챙기세요 일주일간 드셔보시고 불만족시 100% 환불 가능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내 몸의 핏 락토핏 1등 아무나 합니까 구매율 1위 섭취율 1위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1등의 가치 정말로 놀랍습니다 나쁜 생활습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분도 늘 속이 불편했던 분들도 운동 부족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도 예전 같지 않은 장 건강을 위해서도 속편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루 6백원 골 캔커피 하나도 안되는 감수로 내 몸의 건강을 챙기세요 더 이상 장 건강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구매율 1위 섭취율 1위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를 만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소리하는 장 건강 장은 단순히 수화배출기관이 아닙니다 유해균이 많아져 장 속에 독소가 쌓이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장 건강이야말로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의 강점 하나! 단 한 알만 먹는 생유산균 파워큐 하루 한 알! 단 한 알의 힘! 유해균 억제!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국품질 생유산균 장 건강부터 꼭 챙기십시오 둘! 살아서 가고 오래 사는 생유산균 파워큐! 상원에서도 끝까지 살아있는 생유산균! 위산과 탐즙산의 강에 장까지 살아서 생생하게! 거기다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유산균 증식까지! 셋! 1등! 1등! 오로지 1등 자부심! 1등 유산균! 구매율 1위! 이야! 1등! 대단합니다! 섭취율 1위! 김봉현씨!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홈런입니다! 홈런! 그래서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이젠 넌 볼 수 없는 1등 자부심!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로 하십시오! 종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이런 분 반드시 꼭 드셔보세요! 배변 활동 원하지 않아 아랫배가 묵직한 분!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심해 핵망감이 있으신 분! 운동량이 적고 움직임이 적은 어르신들! 불규칙한 식습관! 기름주름식 많이 드시는 분! 내 몸의 건강 열쇠! 장을 위해 꼭 시작하세요! 1개월분! 또 1개월분! 또 1개월분을 더! 3개월분 한 세트! 이 모두를! 99,000원 아닙니다! 파격적인 가격! 59,800원! 59,800원! 한 달! 19,934원! 하루! 600원 골! 캔커피 하나도 안 되는 감수로 내 몸의 건강을 챙기세요! 일주일간 드셔보시고 불만족시 100% 환불 가능! 내 몸의 핏! 락토핏! 정근당 건강 생유산균 파워큐!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